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착수 6 내부 프리뷰 내부 킥오프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부 개발 환경 세팅이 완료되면 개발 인원들 간의 킥오프 프리뷰를 진행합니다 자 목표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우리끼리 잘하자 개발 인원 간의 의기투합을 진행합니다 PM은 여기서 잘 조율해서 어떤 개발 인원 간의 트러블이 없도록 잘 조율하는 부분들도 이 부분에서 있는데요 우선은 이거는 고객사가 아닌 개발사의 킥오프이기 때문에 다들 손발이 착착 잘 맞는 팀들끼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회식도 이때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